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엄청나게 잘 아는때문에 엄청나게 달달하면서 바삭바삭 뾰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한입 좋지만 짭조름하고 있어요 한입도끝 얇게 부쳐서 나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달콤하고 짭조름 깜짝놀름 뚜껑 마요네즈 맛있게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날리는 것도 좋더라구요 너무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먹으려고 하면 아날리오 사이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날리오 사이도 먹어요 아날리오 사이도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다 더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날리오 사이도 먹으면 더 맛있고 아니요 치즈볼 반짝반짝 찌르륵 너무 짜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3. 5. 6. 6. 14. 15. 15. 14.